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이 위쪽에 있는 s3.html 같은 경우는 별게 없습니다. 이거는 html과 관련된 것이고 html에 대한 내용은 생활코딩의 html에서 폼이라는 수원 밑에 업로드 부분을 보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폼으로 이미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풋 타입으로 파일이라고 하는 값이 지정되어 있는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저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버킷이라고 하는 값과 시크릿, 키와 같은 이런 값들이 서버 쪽으로 같이 전송이 돼서 저기 있는 값에 따라서 s3가 php가 SDK를 이용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인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을 s3로 전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이 폼의 인크립 타입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꼭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s3-reciver.php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전송한 데이터가 s3-reciver.php라는 파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때 전송하는 방법을 포스트로 전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s3-reciver.php라는 파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php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업로드 dir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이 저장될 곳을 의미하는 건데 저는 temp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temp라는 디렉토리는 공용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파일이 언제 삭제되거나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파일을 EC2 인스턴스, 즉 여러분의 서버에다가 직접 저장할 것이 아니고 s3로 전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temp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에다가 파일을 보시면 업로드 된 디렉토리가 앞에 있고요. temp죠. 그 다음에 뒤에는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전역변수, 즉 달러 언더바 파이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유저 파일, 레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의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 파일은 temp라는 디렉토리에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업로드 파일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move 언더바 업로디드 언더바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 전송한 파일은 일단은 임시디렉토리에 만들어지는데요. temp 언더바 네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임시디렉토리에 그 파일을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것 있죠.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파일의 경로와 이름이잖아요. 저쪽으로 임시 파일을 이동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파일이 유효하고 성공적으로 업로드했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파일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파일의 어떤 공격 코드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면 업로드에 실패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생활코딩의 PHP 수업에 이 파일 업로드와 관련된 수업이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중요한 SDK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였죠? 예,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SDK를 여러분의 PHP 코드로 불러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살펴봤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 SDK에서 필요한 코드들을 로드하는 부분이죠. 자,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 있는 S3와 관련되어 있는 이 로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예외 처리해서 프린트, 이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트라이 캐치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분에서 자, AWS 그리고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AWS 팩토리라고 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인자로 배열을 전달을 했죠. 그리고 그 배열에는 키, 달러 포스트 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폼을 통해서 전송한 키 값이 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시크릿에는 시크릿이 들어가는 거죠. 리존은 제가 AP 언더바 노스위스트는 도쿄잖아요. 그래서 도쿄를 리존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getS3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AWS 팩토리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메소드가 어떤 객체를 리턴하는데 그 객체에다가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이 이 S3라고 하는 이 변수에 S3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담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 달러 S3라고 하는 이 객체에 API를 통해서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이 S3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객체를 S3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S3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화면에 출력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3 그리고 putObject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S3 클라이언트에 있는 API 중에 putObjec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건데요. putObject는 여러분이 선택한 파일을 여러분의 그 EC2 인스턴스에서 만들어진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S3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PI는 이 메소드는 인자로 배열을 받게 되는데 그 배열 안에는 이런 값들이 저장될 수가 있어요. bucket이라고 하는 원소에는 우리가 서버 쪽에서 여기서 bucket이라고 하는 이 필드 있죠? 이 필드에 입력된 값이 전송이 되는데 그 값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OpenTutorials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한 거죠. 자 이 키에는 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쪽에 있는 이 키와는 다른 겁니다. 위에 있는 키는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키고요. 이 밑에 있는 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장하려고 하는 이 파일이 S3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underbar 파일스 유저 파일 레이미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라고 하는 부분에는 여러분이 전송하려고 하는 그 파일의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Fopen이라고 하는 것은 PHP에서 파일을 여는 거죠. 그래서 Fopen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면 뭐죠? 우리가 위쪽에서 만들었던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이 여기 있는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이 Fopen에 의해서 그 파일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바디라고 하는 배열의 원소의 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ACL이라고 하는 것은 Access Control List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퍼블릭한 파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프라이빗한 파일을 전송을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값을 프라이빗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컨텐트 타입은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지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미지면 뭐 이미지 슬래시 PNG 뭐 이런 식으로 컨텐트 타입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 mine 언더바 컨텐트 언더바 타입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의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그 파일 우리가 업로드 된 파일이잖아요. 그 파일에 있는 어떤 그 파일의 형식을 이 메소드가 리턴해 주게 돼서 컨텐트 타입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조이트라고 그렇게 해서 파일이 전송이 되는 거고요. 파일이 전송이 끝나면 그 밑에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 그 밑에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S3 클라이언트에 있는 API 중에 리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파일들을 좀 분석을 해보죠. 우선 두 개의 파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3.html은 파일을 업로드하는 HTML 코드고요. S3 언더바 리시버.php는 S3.html이 업로드한 파일을 받아서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S3 서비스로 전송해 준 역할을 하는 것이 S3 언더바 리시버.php라는 파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두시면 좋은 링크들을 제가 모아놨는데 HTML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 보시면 HTML로 어떻게 파일 업로드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PHP 파일 다루기를 보시면 HTML에서 전송한 파일을 PHP에서 받아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저기 있는 수업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S3.html부터 살펴보면 제가 코드를 켜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할 때 여기 보시면 input type 파일로 네임으로 유저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전송이 되죠. 그 말은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은 유저 파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송이 된다는 뜻이고요. 액션으로 S3 언더바 리시버.php를 주게 되면 여기 여러분이 선택한 파일이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버킷이나 아니면 시크릿이나 키와 같은 이런 값들과 함께 S3 언더바 리시버.php라는 파일로 전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파일을 받는 쪽을 한번 볼까요? 리시버.php라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 위쪽에 있는 이거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두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dir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은 슬래시 템프 즉 루트 밑에 있는 템프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업로드 파일은 이 위쪽에 있는 업로드 dir 더하기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의 이름이 바로 업로드 파일입니다. 즉 전송한 파일의 이름과 전송한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를 다 합친 것이 업로드 파일이라는 변수 안에 그런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move 업로드 업로디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은 일단은 임시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는데 그 임시 디렉토리에 저장된 파일을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성공하면 파일이 유효하고 성공적으로 업로드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S3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파일을 전송해서 EC2 인스턴스가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로컬 저장소에다가 저장하는 것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SDK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제일 먼저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DK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의 현재 PHP 파일 즉 S3 언더바 리시버.php라고 하는 이 파일에다가 로딩해야 됩니다. 그때 이 구문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딩된 SDK 파일 중에서 로직 중에 여러분이 사용할 것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AWS 팩토리라고 하는 예 메소드가 나오는데요. 저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AWS 즉 아마존 웹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S3도 있고 EC2도 있고 또 뭐 이것저것 많은데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어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AWS 팩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로 여러분이 배열을 전달을 하고요. 그 배열에는 몇 가지 원소들이 들어가는데 자 키라고 하는 것에는 시크릿 액세스 아이디 값이 들어가는데 이 달러 언더바 포스트 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S3.html이라고 하는 그 파일이 전송하는 것 중에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여기요. 예 여기에 이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밑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시크릿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조는 여러분이 지정한 지역 지역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정하는 값은 도쿄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래서 이 값들을 배열에 담아서 팩토리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면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이라고 값이라고 하는 그 메소드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메소드의 인자로 S3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S3라고 하는 저 변수에 S3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돼서 담겨지게 됩니다. 그럼 그 S3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API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파일을 전송하거나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화면에 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S3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putObjec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인자로 배열이 전달이 되고 이 중에서 필수적인 것은 버킷값을 지정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버킷의 값을 지정을 하는데 이 값은 여기에 여러분이 입력한 버킷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값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키는 위쪽에 있는 키와는 달라요. 위에 있는 키는 인증할 때 사용하는 키예요. 액세스 액세스 키 아이디 값이 위쪽에 있는 키 값이고요.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키는 여러분이 전송한 그 파일이 S3에서 어떤 이름으로 저장돼야 되는가를 지정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달러 파일스 유저 파일의 name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는 그 파일의 내용을 담는 건데요. fopen이라고 하는 것은 php를 이용해서 어떤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업로드 파일은 우리가 전송한 파일이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읽기 전용으로 그 파일을 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open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을 바디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S3로 파일을 전송할 때 저 바디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acl이라고 하는 것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해서 어떠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한 권한들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public underbar read라고 하는 저 값에 의해서 여러분이 전송한 그 파일이 S3에 저장될 때 그 저장된 파일이 public하게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기 있는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아무도 S3 버킷에 대한 소유자만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설정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송된 파일이 어떠한 마인 타입을 가지고 있는가 마인 컨텐트 타입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알아내고자 하는 파일의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마인 컨텐트 타입을 알아내서 이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원소의 이 값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배열이 세팅이 된 다음에 그 배열을 put object라고 하는 메소드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S3로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에 이 버킷으로 전송이 되고 이 이름, 이 내용, 그리고 이러한 인증 상태 그리고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 전송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3, S3는 S3 클라이언트죠. list object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또 있습니다.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어떤 특정한 버킷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array라고 하는 인자로 인자로 배열이 전달되는데 bucket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의 값으로 여러분이 전송한 버킷 값을 전달하게 되면 S3의 그 전송된, 지정된 버킷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객체들, 파일들을 최대 1000개까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lis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아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면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기 위해서 img 태그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sic 값으로 앞쪽에 있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이 고정되어 있는 값은 여러분이 직접 세팅할 수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이 부분 s3-ap, north-west, north-east라고 되어 있는 minus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위쪽에서 지정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의해서 지정된 값이고 지정된 값입니다. 그 다음에 amazon.aws.com이라고 하는 것은 s3 다시요. 이렇게 해서 이 앞쪽에 있는 이 주소랑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포괄해서 도쿄 쪽에 있는 s3에 접근하는 url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쿄 쪽으로 파일을 전송했고 거기서 서비스를 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고정값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penTutorials라고 하는 것은 버킷의 이름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post 자,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폼을 통해서 전송한 버킷의 이름이 여기에 저장이 돼서 다른 이름을 써도 문제가 없도록 되겠네요. 이게 조금 더 유연한 예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slash하고 파일, 유저 파일, 네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의 이름이 되는 거죠. 버킷의 파일이 저장될 때 여기 보시면 키라는 값으로 그 파일의 이름을 지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방금 전송한 파일을 열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잘 전송된 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l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제가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게 하는 역할은 버킷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객체들의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달러 리스트 달러 리스트는 뭐죠? 여기 있는 리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져온 버킷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들의 리스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 컨텐트라고 하는 인덱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컨텐트라고 하는 것에 저 컨텐트 안에 이 저장되어 있는 객체들이 배열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 잇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컨텐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들을 하나하나 빼서 이 달러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안으로 달러 오브젝트라고 하는 저 변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포문이 돌아갈 때마다 달러 오브젝트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때 오브젝트 그리고 키라고 하는 인덱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파일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키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a 태그로 인해서 링크가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 저장되어 있는 객체들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하는 예제가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예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전송한 그 파일이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알아낸 버킷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들의 주소가 이 코드를 인해서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거죠.